안녕하세요. 별거기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공룡게임 보고스카이하이입니다. 그리고 또 퀴즈장이 있던건데요. 게임방법은 키보드를 이용하여 하늘을 향해 높이 높이 올라가보아요. 좌우이동은 방향키고 스페이스바가 점프고요. 간단합니다. 그냥 위로 올라가는거에요. 이 게임이 공룡게임들은 배경음악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많이 껐어요. 그래서 효과음도 안나오고 약간 문제가 있어요. 사운드를 켜고 하니까 저작권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운드를 끄고 하는거니까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하면 화산에서 공룡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점프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게 목적이예요. 이런식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점프가 약간 미묘해요. 점프하는게 미묘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공룡! 잉룡한테 안닿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저기 불 위에 지금 불 저건 당연히 닿으면 안되겠죠. 안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별 모으고 이렇게 게임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제 점점 빨라져요. 어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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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어휴! 길이 없어요. 길이 갑자기 저렇게 만들어보면 어떻게 하라는데 발판이 지금 다양하게 나와요. 지금 이게 얼음판도 나오고 얼음판은 약간 미끄러질 것 같은데 얼음판은 어! 얼음판은 빨리 사라져요. 구름보다 빨리 사라져요. 구름도 사라지는데 좀 느린 반면에 얼음판은 빨리 사라져요. 조심해야 돼. 치아!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이런거 이 발판은 뭔지 모르겠고요. 그냥 일반 발판인 것 같아요. 왔다갔다 하는 발판도 있네요. 구름 위에는 그래도 약간 오래 있어도 상관없는데 이런건 이제 빨리 나가야 되죠. 안돼! 어! 어! 다행이다! 이런 경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시악! 시악! 이렇게 지금 위에 어떤 발판이 있는지 저걸 잘 봐야 돼요. 아! 음! 이게 점프가 애매하다는게 이 뜻입니다. 이게 옆으로 점프하는 그게 좀 잘 안돼요. 어! 벌써 지금 목숨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끌났네 끌났네 어! 으쌰! 300피트 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저 잉룡이 신경 쓰이는데 잉룡한테 안 닿도록 조심하면서 위로 올라가야겠죠? 325피트 단위가 피트로 표시되는데 킬로미터 이런걸 표시하나고 왜 저렇게 낮지 아무튼 그런걸 따지지 말고요 좀 비슷비슷한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뭐 아프진 않습니다. 400피트 400 넘어갔고요 샤! 어 잉룡이 또 신경 쓰이는데 넘어가고요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어요. 참고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공룡들이 나오는 공룡게임은 좀 어려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핑키의 패스트푸드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룡들이 나오는 공룡게임은 좀 어려웠어요 티라노 콤프 나오는 그건 쉬웠는데 이건 그것보다 연령층이 조금 높아서 그런지 그것보다 더 어려워요 500 넘어갔네요 별도 500 넘게 받았고 그 다음에 이건 체력 회복 아이템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체력 회복 아이템이 없어 한번 체력이 깎이면 이거 회복할 수단이 없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게 끝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도 그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볼 수 밖에 없는데 우주배경이 나온대 대기권 뚫려나노 이거 계속 올라가면 지금 645 650피트 요령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 알겠어 이런식으로 계속하면 되겠네 700피트 넘어갔어요 이런식으로 잔 실수만 안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비슷한 지역만 계속 나오네 비슷한 발판만 계속 나와요 지금 이것도 익력 나오는 위치도 지금 보니까 정해져있네 이게 어 이때를 실수만 안하면 계속 연습으로 이제 계속할 수 있겠구나 개꿀이다 아 그래 fait etc 지금 이제 2000피트 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 나왔던 배경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같은 발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했던 다른 올라가는 게임 있었잖아요. 점핑 닌자고 그런 게임들은 끝이 있었는데 이건 끝이 없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게임을 끝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은 죽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게임이 끝이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오늘 이 방송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임 끝이 없습니다. 이대로 끝이 안나요. 아무래도 게임을 하는 도중에 이제 끝을 내는 이를 경우는 잘 없었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토요일 Centu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K 오이 교민 ципcop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